안녕하세요 소모사펜스의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주인가요 아 이번 건 너무 특이합니다 유동골뱅이 맥주입니다 아 뭔가 맥주가 벌써 필일 것 같아요 마셔보기 전에는 모르죠 정식 명칭은요 자연산 골뱅이에는 맥주 아 고요 유동골뱅이 드 셀러라이트 브로링 그리고 CU가 아닙니다 세븐일레븐의 콜라보 맥주이고요 제품 스펙은요 캔을 봐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앞에 적혀 있어요 ABV가 4.8% 고요 IBU가 15입니다 이 맥주를 만든 데는요 우주 IPA를 승층권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한 좀 특이한 브로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고요 뭐 우선 마셔볼까요 네 오늘도 따라 주십시오 네 색깔이... 오 색이... 한번 마셔볼까요 네 한번 마셔볼게요 아 비려 아 아닌데요 맛있는데요 오 되게 맛있어요 오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약간 뭐죠 보리꽃은 맛 어 네 고소하니 약간 좀 달짝한 맛이 있죠 네 딱 보리닭 맛 느낌이 딱 나네요 비엔나라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릿빛의 라거이고요 또 뭐 맛은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느낌이 있고요 약간의 단맛이 돌고요 드셔본 것처럼 그리고 토스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스타일은 원래 1841년도에 비엔나에서 개발된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1800년도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엔나에도 이 스타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에서나 찾아볼 수 있긴 한데요 그마저도 엠버라그 같은 다른 종류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크래프트 양조장에서 잊지 않고 생산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긴 하고요 유동 골뱅이 한 번쯤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무데나 앉아서 이 골뱅이 캔에다가 맥주 하나 덜렁 해가지고 공원에서 콜짝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근에도 골뱅이 무침 해먹을 때 이 통조림 구매해서 사용했거든요 뭐 거의 국민안주죠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좀 됐긴 한데 얼찌로에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얼찌로 골뱅이 집에 골뱅이 집이 괜히 비싼 안주였었거든요 그거 시켜주면 엄청 좋아하고 명태포 시켜주면 짜증내고 그래서 이 유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식 명칭은 유승물산 교육이라고 1965년도에 한약대를 홍콩에 수출하던 무역회사로 시작했는데 주로 해외에다가 수출하다가 1974년도에 통조림을 수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1976년도에는 국내에도 유동 골뱅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뱅이 그리고 왕꼬망, 꽁치, 분대기, 황도 등 통조림 제품이고요 이런 디자인에다가 비엔나 라거를 넣어야 하는 양조장이 좀 궁금한데요 그 양조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양조장은 이제 The Sellerite Blowing 이라는 양조장이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양조장은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가산동입니다 2018년도에 설립된 아주 젊은 기업이고요 기업명에도 보시다시피 Sellerite 이라고 인공위성을 뜻하는데요 취급하는 맥주 이름도 우주 IP, 로켓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미국에 있는 쇼트 브로링 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해서 사용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현지 농장에서 홉이나 메가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불로리의 원료를 공급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흔하지 않는 홉들로 좀 다른 맥주를 생산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페이레일이나 해페바이제인, IPA 필스너, 골든웨일, 스타우트 등 다양한 스타일 맥주를 역시 생산하고 있고요 참 특이하네요 아까 시음 전에 우주 IPA도 송척권을 보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리지라는 회사하고 같이 진행했는 프로젝트인데요 아무래도 이름이 인공위성 양주장이다 보니까 헬렌풍선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헬렌풍선에 캔을 달아서 위로 올려보내고 그게 승천권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낙하산이 펴져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만든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요 이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알고보니 참 도전적인 맥주죠 그러니까 뭐 비엔나라그라는 반전 포인트가 있는 유동 골뱅이 맥주를 마셔봤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좀 비릴 것 같아서 좀 꺼려지긴 하지만 되게 호기심 유발하기에는 되게 좋은 콜라보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에는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쉽게 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추천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단 보리차가 들어있는 맥주인 것 같아요 그런 맛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단 맥주 네 그렇죠 보리 냄새가 많이 나는 단 맥주 난 싫어하는 맛이야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매콤하게 뭉친 골뱅이랑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어울릴 것 같아요 단짠 우리 흔히 단짠 많이 하잖아요 단짠하고 매칭이 잘 된 맛이에요 흔히들 보면은 골뱅이까지 맥주를 앞에 이야기에서는 비린 이런데 맥주를 아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푸드페어링을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서 만든 맥주 마시고 마니까 생각이 들어요 바이어가 남들이 욕을 할 수는 있지만 푸드페어링까지 고민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감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혼술할 때 혼술할 때 골뱅이랑 그냥 이렇게 마트에 가면 파슬리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빔면 소스 요리를 못해도 돼요 그걸로 이렇게 장갑 끼고 대충 한 다음에 골뱅이가 크니까 반텀 쭉 하고 해서 얘랑 딱 마시면 좋은 거 그러니까 혼술족에게 권하고 싶은 맛이에요 평점은? 맥주만으로는 4.5 골뱅이가 있다면 5점 저는 얘 5점 주고 싶어요 얘는 5점이 돼도 되는 그런 맥주인거 잘 맞는 거 같아요 유동골뱅이 지금 먹고 싶으니까 찐찐 진짜 찔 찐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아니ots 저기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يرة